3. 5. 5. 5. 5. 5. 5. 5. 봉준이가 없는 빈자리 오동이 메꿔보겠습니다. 내일 오잖아. 다들 반갑고요. 어서오세요. 오늘 방송이 좀 늦었잖아요 여러분. 허거지송요. 늦은 건가? 늦은 거지 않나 그래도? 2시 안 되잖아요. 저는 2분밖에 안 늦었어요. 그럼 누가 늦은 거야 서리야. 누군데? 잠깐만 서리가 2분밖에 안 늦으면 아무 난명인감? 근데 서리야 숙지 말해도 돼? 너 야방 별로 안 하잖아. 너 걔 빠질 줄 알았거든? 잠깐 면상 한번 볼게요. 이쁜데? 괜찮은 거.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? 약간 세 번 정도 다운그레이드된 향기. 나도 그 생각했어. 짭 향이.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가?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. 괜찮은데? 이쁜데? 그래. 네. 오 서리 야방 해도 되겠네. 아 누나. 왜? 죽됐다. 왜? 누나 맥힘 형이랑 최근에 방송 끝나고 오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. 뭐? 누구 고백해서 혼내주고 싶어. 나 혼나기 싫었네. 뭔가 타겟 될 것 같기도 하네 누나. 왜? 후보엔 들어가 있듯. 나도 그러면 냉장고. 아 미친. 왜 했어 서리야 그거. 어? 약간 짝짝이라서 눈이. 짝짝이 좀 조정할 견에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. 근데 항상 여성분들은. 항상 그러다. 아 진짜로. 뭔가 몇 명이 있어 나. 다 뭔가 건강을 위하는 척. 항상. 이게 다 성장하는 거라고. 아 성장하는 거라고? 코 할 때 맨날 하는 거 뭔지 알아? 뭔데? 그 비염 하면서 추가적으로 했어. 아니면 뭐 코가 뭐 숨이 잘 안 쪄져가지고. 어 맞아 숨이 잘 안 쪄진 지. 그럼 이미 뒤졌지 어떻게 자라있어. 어 인정. 여기까지. 누나 오늘 떡상 하고 싶어? 그냥 밥 먹다가 아니면 그냥 길거리 걷다가. 잠깐 이래 맥키면 막. 이러면 이제 난리나 진짜. 바로 풀 발기. 진짜로. 누나가 이제 왜냐하면 좀 너무 각사롭잖아 그러면. 아 저 씨벌려 뭐 핏빠네 이런다고 사람들이.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. 아니 이 새끼 자살. 씨 입 좀 빵갤러워 나 진짜. 이 새끼 씨벌. 여기까지. 마지막. 되게 많아. 뭔데요? 형 뭐라고 했는데. 형 뭐라고. 연애를. 연애를 하고 싶다. 다 하고 싶다. 난 그냥 단어를 하셨다. 공건강 사랑하고 싶어? 아 너 나한테 시그널 보낸 거야? 아 서비가 시그널 보낸 거네. 네. 아니 이거 내. 나는 형 옆에 붙여야 되는데. 어. 아 누나꺼 좀 치워줘. 형이랑. 방송을. 왜 치잖아. 구렁이 같이 생겼어. 나 어디서 보고 가는데 이거. 아침에. 누가 봤나. 아니 나. 형이랑 목욕탕 가서 본 것 같았어. 아 나 그 드림치면 안 쳤네. 아 그 드림치면 안 쳤네. 아 그 드림치면 진짜. 아 이게 진짜. 오 여기 와. 진짜 귀엽다. 우와 정작했네 얘네. 진짜 귀여워. 뭐야. 얘네 뭐야. 얘네 부부 봐봐. 진짜 귀엽다. 어. 나 꽁냥꽁냥해. 어 그러네. 서리보다 낫네. 뭔가 말 안 듣게 생겼다. 네. 겁나 깜칠 거 같네. 저거 저거 부리에 맞으면 아프겠죠? 사람들이 성태아이 이런다. 어 이거 생긴 애들 발렸네 어디서. 아르마디도라고요? 그게 뭔데. 아르마디도. 왜왜왜왜왜.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. 뭐? 이름이 그렇다고 진짜? 뭐다 이름?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. 아 딜로아. 아 딜로아. 아 딜로아.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서리야 너도 알아듣긴 알아들었네. 어. 원숭이와 닮은 미국 로그인. 킹카즈. 아 킹카즈. 킹카즈 어딨어. 자고 있네. 저 구석에서. 근데 애들이 다 힘든가 왜 다 잘 보이지. 이 짓거리 한둥이 났는데. 안 힘들겠냐. 뭐 갈 때마다 손 흔들어 주겠냐. 아 총화가가 제일 좋아하네 오늘. 쳐다놨다. 뭔가 맥힘이형 같다.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. 아 이거 봐봐. 아 이거 봐봐. 누가. 형 타고 가진다. 아니 여기 어디에서 왔어요? 옛날에 한 번 왔었어. 어 누구랑. 여기까지. 아니 물에다 대줘 대줘. 대줘 서리야. 뭐. 빨아먹어 빨아먹어 빨아먹어. 야 빨아먹는데. 얘들. 얘들 존나왔다. 와 경쟁이. 형 누가 이러는데요. 건방 기쁘 이벤트. 좋아 죽네 좋아 죽어. 야. 하하하하. 존나 귀엽게 생겼어. 얘를 안 넣을게요. 어 주면은 먹어요. 다 먹어요. 좀봐 좀봐. 아니 얘네는 잘 안 움직이네. 그치. 얘네도 내과인가. 내가. 이리 와. 아 귀여워. 일로와. 여기. 아 왜 안봐. 여기 똥 있는데 가격이 아니지. 똥이 아니지. 화장실인거 같은데. 아 화장실. 아 여기 화장실이야. 화장실로 들어오래. 아 진짜. 혼자 물로 주개질란 날씨. 아 잠깐만. 인형인가? 오오오오오. 할 수 있어? 아 이거. 이 정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. 손에 여기다 붉고 이렇게 넣어. 손가락 날린다. 아아. 아 진짜. 저 일부. 해봐 해봐. 해봐. 아 안 무서워. 안 물어 해봐. 아. 아아아아. 그러게 있어 그러게 있어. 그러게. 여기서. 그러게 있어. 그러게 있어. 그러게 있어. 그렇게 있어. 여기 있어 너한테면 관심이 없는데? 아 인기가 없네 역시 모수어 됐어 됐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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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갔다 한 명 한 명 있다 이리 좀 이상하지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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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치 얘네 먹이 안 주면 죽일 것 같다 우리 먹는다 먹는다 얘네 안 먹어? 내 인형 아니야? 도망가잖아 너 때문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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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ㄴ ㅈㄴ 여기 있다 내 가족들 어 윤종아 엄마 아빠 내 연재배 알아본다 여기 있어 잘 지내세요?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우 존나 잘 먹어 오우 오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 얘 진짜 크다 어 얘 진짜 윤종이 닮았는데 얘는 어 그러게 오우 깻잎아 야 잘 먹는다 와 근데 얘 욕심이 심하네 뺏어먹네 이 게임 중 네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